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됐다. 이국종 병원장 육군병원장일 겁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공의가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전공의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턴이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인턴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과대학의 본과생들이 이런 배출이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동안 누누이 제가 강조해 왔지만 이국종 교수의 병원장의 그런 아주 직격탄을 통해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의 의료인력수급체제가 생태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네요. 전 아주대 의대 교수고. 그러니까 대전국군병원장이면 현역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했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의료계의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될 것이다. 그냥 이거를 많은 분들은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모양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공급망, 의료공급체계가 붕괴가 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학대가 필수 의료의사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전국군병원장 현역 입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를 통해 가지고 필수 의료의사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일찍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대전국군병원장이란 것이 현역이고 또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이국종 교수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좀 선이 굵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 피가 튀기는 언급 외상 수술만 이름 전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이 크겠습니까? 그 분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분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은 여론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의료를 파탄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결국 나라가 선거 부정의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강하기 때문에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소수의견을 발신을 하는 것이고 그 소수의견에서도 우리 모두가 의료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위 의료계의 어느 누구보다도 외상의사로서 이런들 현장을 잘 아는 이국종 교수의 그런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분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그냥 생각의 털에 갇혀 가지고 그냥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생각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겁니다.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전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열린 지역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콘서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 폭탄 선언입니다. 이게 폭탄 선언인 겁니다.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의과본과생들 가운데 이런들 이 소위 필수의료분야에 지원할 사람이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필수의료가가 망한다는 말은 제가 의대시행했던 30년 4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냥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실상을 알면서도 총량관리 의료비 지출 여름 관리한다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3, 40년 동안 아이 한 명 받는 여름들 산부인과의 여름도 숫가가 개 하나 받는 것도 더 낮게 여름들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온 겁니다. 그것을 묵묵히 참고 여러 해 다 호소를 했죠. 이 필수 바이탈 각관한 이런 분들이 계속했지만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오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다 깔아뭉개고 그냥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가지고 의과대 수수를 2천 명 늘리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도 사람이 가득 차고 지역 의료 분야에도 사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대통령 여러분들 그냥 깃발을 들고 2천 명에서 한 명도 여러분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도 바보 천치고 그렇게 한 자들은 마땅히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 보고 너희들이 범법자니까 우리가 큰 마음 큰 선심을 써가 돌아오면 용서해 줄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처벌할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사기꾼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간단한 문제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의로개혁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어리어리 되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버려 있거지 않습니까 필수 의로에 대한 숙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결국 의로 숙가 문제입니다. 의로 숙가 문제를 낭비가 되는 부분은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불합리한 것은 정의라는 것이 유스티아뉴스 이런 법전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합당한 몫을 가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전공의들을 착지하는 구조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이 뭘 여러분들 건강보험료가 여러분들 해가지고 하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뭡니까 국민들이 좀 더 부담을 하고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과잉진료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은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이나 실장들이 여러분들 그런 거 하라고 이런 봉급을 세금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의 말씀을 그냥 그 몇 문장 안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의료현장을 이러니까 이 이국종 병원장 이야기를 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해 온 사람들은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익숙한 거거든요. 이국종 병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의료교육은 사법고시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도제식 강의라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광의실이 아니라 선후배 간에 1대1 도제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위가 없어지게 되면 인턴도 없어지는 겁니다. 전공위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어지는 겁니다. 1대1 도제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렴푼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술이란 것이 이렇게 아마 전수가 될 것이다.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가 늘었습니다. 신생아 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합니다.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 소아과를 가겠습니까 병원이 유지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여러분들 항의가 많으니까 고소고발이 많으니까 면허증을 갖고도 활동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정책도 달라집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수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 필수의료는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국종 대전국군 병원장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담당한 분이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를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의료계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제가 어마어마한 신뢰를 두는 것이고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한 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외부인들이 알 수 없는 분야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적 오만이나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경청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현장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과 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이번엔 너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렇게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진퇴 문제까지 여러분들 위협할 건데 왜 저렇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자 의아함을 여러분들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깊은 학칙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를 이해할 때는 사심을 내려놓고 고정관음이나 선의권을 내려놓고 그 분야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게 되면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 배움이 있기 때문에 물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단에 한 300개 정도 이런 댓글들이 실렸는데 제가 전부 다 읽었습니다. 왜? 그곳에 여러분들 다수는 여전히 듣고 싶으나 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러면 이국종 병원장을 나무라지만 그 안에 주옥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이해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의료 수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원가의 7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비급여로 메꾸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필수의료에서는 비급여를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더 누적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 수가부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나 뻔히 알면서도 수가를 올리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엉뚱한 다리만 긁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이거를 다 덮고 가장 문제가 많은 의과대학 정원을 학충을 했으니까 지금 이 사다리 난 거죠. 왜 필수의료가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료사고가 모두 의사 잘못이란 법적 책임이 너무 심한데 누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하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대폭 늘어난 변호사 수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자체가 송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의료 송사든 무엇이든 간에 허위, 무고, 사기 이런 그런 모든 송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성소하면 좋은 것이고 패소하더라도 별로 부담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 소송이 계속 커지는데 그 분야에서 의료 분야의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의료 소송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의료비를 올려가지고 해결합니다. 그게 미국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런 의료 수가가 이런 의료비가 높은 것은 그게 변호사비가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시생하라, 헌신하라, 최선을 다해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공의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다른 좀 편안한 가나 나라를 떠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소아과 의사의 책임론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여기 또 나오네요.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의료 사고에 대한 고발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소송을 남발하게 되고 법적 책임이 많기 때문에 소아과 지원 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 소송이 여러분들 굉장히 빈번할 것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소송이든 사람이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일 이런 환자를 40명, 50명, 100명을 봐야 되는데 매일 봐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50명 정도가 보면 한 20일 정도 되면 2, 50이요 여러분들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꽤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의사들 이야기를 무시하고 일방교로 밀어붙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 2000명 정원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김경익님은 실명으로 글을 올리셨는데 그냥 윤 대통령께서 가장 피하고 싶은 아픈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선구의 좀 덕을 보겠다고 띄운 사정은 알겠지만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도 할 말 없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한방 해가지고 국면도 좀 전환하고 뭔가 여러분들 참 일을 하고 있는 선군으로 추앙받고 싶었겠죠. 그 저의간 너무 불손한 겁니다.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선거의 덕을 좀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그 오류가 판명이 났으면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 특유의 고집으로 의료와 교육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도 위태위태하게 견뎌오던 시스템을 바닥에서 박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입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빠른 진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신 분들은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가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국종 교수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맹장이 터지더라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힘들 겁니다. 전문의 배출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형 여러분들 수술하시는 분들은 지천에 깔렸지만 맹장수술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것이 외과의 의사나 이런 분이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69시간 일하는 것은 착취고 의사들이 80에서 120시간씩 일하는 것은 사명감인가? 의사들 보고 시장 논리대로 경쟁하라면서 가격은 정부가 통제하라는 거냐? 시장 논리대로 경쟁하라고 할 거면 그게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OECD 평균만큼 의사 늘리면 OECD 평균 의료들을 1년씩 진로 기다리는 것은 당신들이 싫어하지 않냐? 전공의들이 아직도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의사들이야 앞으로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공의들은 미래를 보고 지금 힘겹게 일한 건데 정부가 급여랑 비급여를 나누어놨는데 급여만으로는 적자가 30% 정도 숫가를 가지고 보존되는 것이 원가가 70에서 80%라니까 그다음에 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분야를 비교적 아시는 분이죠. 국민적 존경을 받던 의사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저하지 않고 그냥 밥그릇 히포클라테스를 주구장창 외치는 대중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강우병 때 진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도 mbc 등이 놀아난 대중들이 생각납니다. 이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 이하의 관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 부하 내동에서 다수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나아가게 될지를 예리하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의과대학정은 2천명의 적절한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병원까지 잡고 나서가지고 2천명의 단 한 명도 못 뺀다고 내뱉은 기자회견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스텝이 심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서툴고 이런 리더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의사집단에 대한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료들에 이에 촉발된 마녀사냥식 악마와 조림 돌림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와 추후 앞으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정부와 관료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념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되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부분에 눈이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권력을 시신 사람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좌우익을 불문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선전하고 선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악해 줄 수가 있는지를 의사들은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숭진무구한 사람이다. 왜? 사악해질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중형병원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1차 의료기관 개업일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수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여러분들 뭡니까? 환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생각?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진로 시작이 되면 뭡니까? 하루 종일 마치 100m 달리 뛰는 시 여러분들 진로 보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 뭡니까? 식사하고 푸게가 이런 피곤해서 자고 또 다음 날 여러분들 진로 보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있고 뭘 조작을 해가지고 이득을 볼 때 그때 사람이 사악해질 수가 있냐 의사들은 선전선동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저 언론을 가지고 떼일 때 의사협회가 꼼짝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한쪽은 선전선동에 달고 다른 사람들이고 의사들은 진로에 달고 다른 사람이지 선전선동에 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가 발생할 때 처음부터 정부가 선전선동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국종 의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의료가가 망한다는 말은 3, 40년부터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은 이해당사자들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관료들은 아주 노예한 사람들입니다. 관료들은 대통령의 입을 빌리기를 원하고 대통령의 말을 빌리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이런 추진한 정책에서 힘을 싣고 예산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입을 빌리지 않습니까? 권력 큰 권력이 아니더라도 작은 권력을 관리해 본 사람들은 부하들이 리더의 입을 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머리를 싸우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너무너무 여러분 어리석었고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좀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너무너무 여러분들 영양부족이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관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노예한 사람들이죠.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본인들이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겠죠. 그 이득이 뭔지는 앞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까? 한 건 한은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 4월 10일 총선에 터뜨린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아주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30년 동안 특수동 여러분들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 끈을 언제 터뜨리는 게 좋겠느냐 재미를 볼 것이냐 이런 거에 익숙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 탄핵시킬 때도 보게 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서 이런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죄의 이른들 목표를 설정하고 그 죄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본인도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익숙하게 이번에 의사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의사 봉급이 어떻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뭡니까? 그냥 의사들을 모멸감을 주고 본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겁니다. 딜을 캐는 거죠. 딜을 캐는 것은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이나 아주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을 딜을 캐는 것은 그 사람들 전공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딜을 캐서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짜 여러분들 그 본성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미 지난 여름 2년 동안 선거를 다루는 것에 다 판명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윤 대통령이 정직한지 윤 대통령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이런 것은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지난 여러분들 2년간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4번의 공직선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모든 게 다 결론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나 신뢰나 기대나 이런 건 다 접은 지 오랜 겁니다. 처음에는 동갑이고 대통령이 참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접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로 문제를 다룬 걸로 보면 만정이 떨어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통령에게 이런 덕볼 일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까가지고 덕볼 일도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모든 사람이 눈을 가리고 귀를 여러분들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